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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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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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소화게 줘 이거 노려면 딱 찌뿌되겠다 꼬리는 왜 구워? 꼬리가 맛있는거지? 앞에 두개 보면 다 됐지 꼬리가 맛있어? 장어 꼬리? 꼬리 먹으려고 온다는 게 있어 꼬리 몸이 좋겠는데 질리기 귀엽다 아 그래? 조금 더 안 세워? 꼬리가 있어 내가 있어 이상해 내가 길게 나갔어 기름이 나네 포리아 어묵 꼬리 소금 물이 배달까 물이 더 세워 크긴 요거 소금 다시 그를 brains다 물 좀 세줬지? 응. 좀 더 해야겠는데 물 좀 더 해야겠는데? 수분이 진짜 많네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는거야 다음으로 재료들 오케이 물이 됐지? 아이 상당히 많네 아까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약간 떨어지고 있네 맛있겠다 밥 먹고 뭐 찍어 먹어?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고기 간장 소스를 갈아줄래? 다 먹자 간장 소스 마리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간장 소스 감사합니다.